아 일단 형이 안테나 지금 들어와잖아 근데 뭐 또 내가 있는 것도 좀 영향을 미쳤겠지 글쎄요 어 기분 나빠 아 나 새해부터 너무 기분 나빠 유튜브도 업로드 해야 되고 사야 할 게 많아 왜 이렇게 많이 해 뭐를 아니 뭐랄 어제부터 국장님이야 방송국 사장님이셔? 아니 뭐하는 거야 야 그만해 너 그냥 뉴욕 가 언제까지 쪽방에 갇혀있을 거야 이렇게 쪽방이야 어? 상과 방패인데 지금 둘이서 아주 피 터진다 조금만 생각해보고 형 치지 마요 조금만 생각하고 아이고 이거 뭐 아 오늘 떡국 좀 끓여먹는 가요? 네 야 아 왜 또 그러니까 양치질하고 아 그래 양치질하고 소싸만 하면 이렇게 양치질을 예 어 이게 뭐야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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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지 이거 평안 무탈 안정 이게 뭐 다른 거 바라는 게 없어요 지방 감소 근육 중량 운동하면 될 걸 뭘 저렇게 써놔요 뭐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운동하면 돼요 아 그리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지금처럼만 살면 더할 나이 없다 근데 그거 알죠? 저렇게 살려면 무지하게 움직여야 돼요 하하하하 그거 맞잖아요 네 이게 유지됐으면 좋겠다면 또 엄청 발버둥을 쳐야 돼요 어 적게 일하고 많이 벌자 저렇게 될 수 있으려나 모르겠어요 하하하하 다들 저걸 바라지만 현실에서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적게 벌고 많이 버는 아이고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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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여기 나왔네요 아 이거 이제 예 뭔가 좀 오늘 3회차죠 야 오늘 팬이 지급되네요 아유 축하드립니다 새해에 아 감사합니다 아이고 그리고 이거 이제 저기 우리 쿠폰북 같이 쿠폰북은 뭐예요? 집에 가서 봐요 쿠폰이야 아 그냥 쿠폰이 있는 거예요? 어 쿠폰이 있는 거예요 아 집에 가서 보면 돼요? 어 집에 가서 보면 돼 이게 뭐예요? 하하하하 너나 너나 아 아 아 억지로 또 끌려와야 되는 분 아니야? 하하하하 야 억지로 끌려와 아 마이크를 일단 찾아 이거 새사슬이네 새사슬 요렇게 쳐야 되네 밧줄로 꽁꽁 밧줄로 밧줄로 꽁꽁 밧줄로 꽁꽁 밧줄로 꽁꽁 단단히 묶거라 아유 감사합니다 자 앉으세요 네 야 우리 셉셉이도 또 오랜만에 네 우리 새 인사를 뭐 잠시 후에 또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갑진년 갑진년 용띠의 해 저희 핑계고를 아껴주시고 뜬튼 채널을 사랑해주시는 많은 우리 개원님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늘 건강하십시오 아 이게 저 사실은 우리가 지금 2023년 12월 이제 2일인데 네 지금 벌써 그 1월 1일 녹화를 너무 빨리 하는 거 아니에요? 아 근데 왜냐면은 오늘 오실 분이 도련님 한 분 오시잖아요 네 이분이 스케줄이 안 돼요 아 또 금수저에요 또 도련님 오늘 모셔야죠 또 과거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이 형은 한량이에요 한량 전 처음 봐요 이 형님 아 진짜? 네 생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급하게 나무 위키로 이 형이 정보를 좀 캤습니다 아 뭐 뭐 좀 고성희씨에요 고성희씨 아 진짜 창판공파 아 1999년도에 데뷔를 했더라구요 맞아요 맞아요 이야 이 형이 뭐 별명이 많아요 보조개 왕자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아 그쵸 이 형이 그거잖아 아프냐 나도 아프다 형 그 드디어 보내요 이 형님을 아프냐 너 아파 나 아파 너 아파 나 아파 형 너 아파 나 아파 형 너 아파 나 아파 형 이제야 진짜 보네 이 형 툴툴 대면서 또 엊그저께 통화하는데 막 그러더라고 야 그거 뭐 한복을 왜 입으라는 거야 새니까 입어야지 형 그거 한복 꼭 입어야 되는 거야 네 입어야 돼요 아 정말 약간 투덜투덜대는 스타일이구나 네 투덜대고 다 하는 스타일 아 어떤지도 궁금해 어 초면에도 그런지도 궁금해요 사실 이거 저 한복 네 일년에 진짜 방송 아니면은 입을일이 없어요 요즘은 진짜 입을일이 없어요 네 이거 입으면은 좀 이상하죠 뭐가 이상해 이거 입고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아 경북근 근처에는 괜찮아요 근데 이거를 지금 강남 인근에 입고 돌아다니면은 좀 창피하지 않을까 네 나 솔직히 오늘 아파트 데려오는데 후다다닥 왔어요 후다다닥 누가 볼까봐 지금 너무 이르잖아 너무 이르잖아 새해도 아니고 12월에 잠만 세창이가 그러면 올해가 제가 이게 웃긴 게 나이가 지금 생일이 제가 안 지났어요 지금도 안 지났어요 12월 8일이 생일인데 그렇지 안 지났으니까 저는 두 살이 안 된 거예요 어 그러니까 그래서 나이가 지금 서른여섯이에요 그러니까 서른여덟 됐구나 아 뭔 소리죠 아니죠 아니죠 저는 지금 서른여섯 그러니까 서른여섯인데 두 살 깎은 거고 그렇죠 그렇죠 서른여덟인 거죠 원래는 서른여덟이죠 와 광수가 올해 마흔 된다고 그러더라고 네 세형이 형 자 세형이도 많 세형이 형 광수 형 국주 누나 박나래 장도현 다 40이에요 나래가 마흔이야 이제 30대에 남은 젊은 피는 접니다 30대에 남은 건 형 저예요 아직도 30대예요 물론 만으로 바뀌긴 했어도 원래는 안 바뀌었으면 원래 실제 나이로는 저는 마흔이고 저는 서른아홉인 거예요 야 도윤이도 이제 마흔이구나 거기 이제 40대예요 40대 시간이 금방 가는 거 같아요 형님 그러니까 생각 같아서는 너희들만 나이 먹었으면 좋겠다 왜요? 나는 그냥 계속 그처럼 근데 형 외모는 형 지금이 더 나은 거 알죠? 예전보다 아이 또 시작하자마자 새해 외모이긴 외모는 형 예전보다 형 지금이 더 나아요 그전에는 약간 꼴뚜기과 그 정도로 갔다면은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진화가 돼 있는 거예요 형도 느끼죠? 예전 거 영상 보면 형도 깜짝깜짝 놀랄 거예요 근데 사실 그렇긴 한 거 같아 나 오히려 지금의 형의 야 근데 이것도 우리끼리니까 그냥 하는 얘기지 아니요 이거는 형 다 공감이에요 아 그래 고맙다 너도 지금이 좀 나 저도 예전 거보다는 지금 좀 낫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서로 칭찬하니까 좀 신뢰도가 확 떨어지게 형 새해에는 그래 덕담하자 왕말보다 덕담이 많아 덕담해 덕담해 어 형님 안녕하세요 도련님 안녕하세요 진짜 도련님 이렇게 입고 왔어 한국 입고 왔어 맞아 아니 형 아니 무슨 사극 찍듯이 이걸 입고 와 다 못돼 본 것 같은데 아프냐 나도 아프 그땐데 완전 와 아프냐 아프냐 나도 아프다 와 아니 형 이리 와요 어? 언제나 형 아는 스태프들 많죠? 형 일로 오세요 앉으시죠 형님 아니 형 아니 형 아니 아니 어제 엊그저께 토마트 야 한복을 왜 입으라고 그래? 그랬더니 이렇게 한복을 제대로 차려 입고 와요 자 형님 커피 드실래요? 시키 드실래요? 두 개 다 형 일단 좀 드릴게요 물 마실게 그냥 커피 안 드세요? 원래 물을 많이 마셔가지고 물을 마시기 위해서 딴 걸 잘 안 마시지 근데 원래 촬영 여기서 해? 여기서 해요 허접하구나 허접하구나 허접해 어떤 스타일인지 알 것 같아 어떤 스타일인지 알겠지 그래서 형이 재밌잖아 재밌어요 한 20년 전만 해도 욕먹었을 거야 이런 스타일이? 이런 스타일이 그쵸 완전 먹히는 스타일 지금 완전 먹히는 스타일이지 근데 무슨 욕먹었어요? 뭐 싸가지 없다 형은 자기를 잘하라 진짜 자기를 잘한다니까 올해가 2024년이에요 무슨 해인지 알죠? 용해해 용해해 형 무슨 띠죠? 배진네 내가 이제 생일이 빠르다 보니까 띠는 약간 개띠로 보는 1월 30일이니까 형님 예 아 형 아예 친분이 없어 나무지 키워서 살짝 봤습니다 고성이시죠 형님? 예 고성이시죠 형님? 쓸데없는 거 보고 왔네 일단 형이 안테나 지금 들어왔잖아 예 왜 들어온 거예요? 난 형 때문에 오신 줄 알았는데 아니야 아니야 최진이 형이? 아 그게 아니구나 근데 뭐 또 내가 있는 것도 좀 영향을 미쳤겠지 글쎄요 어 기분 나빠 아 나 새해부터 너무 기분 나빠 아니 그냥 아니 이랬으면 웃고 말았을 텐데 너무 기분 나빠 새해부터 야 근데 형 여기에서 많은 녹화를 했지만 이렇게 그냥 철싹 벽에 기댄스러운 좀 제일 편해 보여요 진짜 대단하다 뭐 허리 세워야 돼? 허리 세워야 돼? 정말 서진영이구나 이거 방송 업로드되면 보긴 볼 거 아니에요 보겠지? 한 번은 봐 그러니까 앞에서 형 없을 때 우리가 얘기했다고 형이 만약에 예전에 조선시대나 이런 데 다녔으면 형은 한량이다 진작에 사약을 받지 않았습니까? 사약을 들라 맞아 맞아 근데 내가 보기에는 그럴 거 같아 바른말 하다가 사약 받을 거 같아 일단 몇 번 투덜 대다가 곤장 몇 대 맞고 투덜 대다가 곤장 몇 대 맞을 거 같죠 형이 대역죄인으로 참수당하시니까 새해부터요 뭐 그런 얘기를 해 형 뭐 하다 왔어요? 아 뭐 행사 있어가지고 점심 점심 아 마이크 잡고 하는 거예요? 아니 아니 그냥 형이 진행했어요? 아 내가 지내고 왜 그럼 뭐 노래부수 안녕하세요 이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보조개의 왕자 이서진입니다 아프냐? 너도 아프다 약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점심인데 갈라디너 같은 느낌 둘러보고 같이 점심 먹고 하고 형 또 여행 간다며? 단체 미국 와 며칠 가세요 형님? 한 달? 뭐예요 거기죠? NFL 워낙 좋아하니까 아 NFL 진짜 재밌는데 운동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게 NFL이에요? 아 역시 동네 막 다 돌아가면서 볼 건데 이야 일주일에 한 경기밖에 없으니까 맞아요 그걸 혼자 가서 보는 거예요? 아니 가면 이제 지인들도 있고 뭐 친척들도 있고 뭐 하니까 좋다 한 달 여행 너무 좋다 예능인들은 한 달 빼는 게 거의 그냥 뭐 자숙 기간이나 그렇게 쉬는 거지 아니 가끔 우리 동료들 중에는 네 가끔 그런 분이 있어 예전에 수영이 형도 네 그냥 일이 없어서 쉬었는데 쉬었는데 수영이 형이 오랜만에 났는데 자숙을 했는 줄 아시면 유심해 네 좀 그런 게 있어요 어우 쉬면 안 돼 아 형 식사를 하셨어요? 점심 고기 행사 가서 먹고 갔다니까 뭐 먹었어? 스테이크 그런 거? 스테이크 딱 나오면서 그냥 일어났지 시간 맞춰야 돼 근데 나 스테이크 별로 안 좋아해 왜? 고기는 그냥 구워 먹는 게 맛있지 스테이크 이렇게 나와서 썰어 먹고 이러면 별로 귀찮아 근데 가끔 먹으면 또 스테이크 맛있는데 나도 호텔 가야지 먹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썰고 하는 거 딱 귀찮아 형님 소고기보단 돼지고기세요? 다 좋아해 소고기보단 돼지고기 다 좋아하는데 그냥 바로바로 구워서 먹는 게 나 좋지 양식을 별로 안 좋아해 진짜요? 의외다 그럼 미국 가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? 한식 천지인데 어 기분 나빠 미국과 한식 천지야 너무 기분 나빠 말투가 너무 기분 나빠 형 내가 지금 천적을 받는 거 같은데 나를 열받게 하는 몇 명이 있거든? 태연이 형 차태연 서진이 형 차태원도 진짜 속 뒤집어 놓거든 아 그래? 아 태연이 좋아하지 나는 태연이를 딱 인정하는 게 뭐냐면 예능, 드라마, 영화 다 섭력한 건 태연이 밖에 없어 아 그치 없네 그러고 보니까 라디오 DJ까지 그리고 태연이가 참 또 애가 의리가 있고 태연이도 약간 툴툴대면서 다 하는 스타일 서진이 형하고 좀 비슷해 서진이 형도 툴툴대면서 다 하잖아 다 해주세요 안 해 나는 안 해? 안 해? 오늘 옷도 입고 오셨잖아요 이렇게 그냥 꽃돌이 형으로 입고 온 거는 나 아까 진짜 빵 터졌어 제대로 신경 쓴 거지 나 솔직히 전화하려고 했어 엊그저께 통화하다가 형이 아니 그 한복을 그래서 내가 그래 서진이 형한테 또 우리만 입으면 되지 뭐 또 서진이 형까지 그래서 전화하려고 했는데 깜빡했는데 오늘 이렇게 차려입고 나타나면 완벽하게 부끄럽네요 형처럼 이렇게 입었어야 되는데 진짜 달라 우리가? 아니 근데 이거는 약간 좀 느낌이 형이 좀 더 우리보다 좀 건이 이게 더 고급스러운 거 아니야? 아니 이거는 약간 캐주얼 느낌이라면 이건 약간 정장 느낌이야 이게 딱 붙어있으니까 고급스러워 부족 같은 게 있으니까 어 이런 거 놀이개도 있고 놀이개 형은 보통 집에 있으면 몇 시에 일어나? 한 9시 반? 어 형 그래도 일찍 일어나네 몇 시에 주무셔서요? 한 시 두 시? 어 늦게지 않아요? 그럼 일어나서 뭐해요? 그냥 빈둥 돼 뭐 주스랑 이런 거 좀 챙겨 약이랑 좀 먹고 운동하러 가지 운동을 하루 종일 하지 몇 시간에요? 여러 가지 하거든요 필라테스 하고 그 다음에 뭐 유산소 운동도 하고 그 다음에 PT도 받고 한 군데서 아니면 여러 군데서? 두 군데서 와... 그렇게 하면 3시간, 4시간 하시겠네요? 3시간 정도? 와... 그리고는 이제 병원을 가 치과, 피부과, 가정의학 이런 데 가서 체크 좀 하고 컨디션 체크 좀 하고 아 운동하고 바로 체크하고 이제 그럴 때가 됐구나 50 넘으면 가야 돼 아니 여기가 왜 아프지 하는 데가 갑자기 아파 쓸데없는 근육통관들이 막 생겨서 그런 것들도 있고 뭐 피부과 같은 거는 뭐 가지 관리하고 한두 번 가고 되게 관리 잘 하신다 어디가 좀 아프다 그러면 무조건 병원을 가서 목이 아프면 뭐 이비인후과도 가고 버티진 않아요? 좀 아파도 버텨보지는 건 없어요? 그냥 바로 가? 약국 바로 먹고? 왜 버텨? 아... 좀 약간 그 내성 생기려고 면역력이 떨어진다고 지금 대한민국에 병원 이렇게 많고 의료보험을 내가 얼마를 내는데 왜 버티냐고 아니 근데 아 그러네 나도 약간 서진영처럼 조금 아프면 난 병원을 가야 된다는 난 죽이거든 근데 종국이는 약간 그런 스타일이야 면역력을 키워야 된다 이거 조금 아프다고 약 먹으면 내성이 생긴다 내성이 생긴다 내 몸의 힘으로 이겨내야 돼 아니 나도 예전엔 그랬지 나이 들면은 내가 보기에는 운동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어 병원 많이 다니고 오래 다니는 사람이 제일 오래 살아 그래 사실 조금만 아프면 가보기 가봐야 돼 빨리 빨리 치료를 하는 게 좋지 그래 나도 그렇다고 생각해 치료를 안 하고 내비두면 그거는 더 커진다 맞아 맞아 종국이도 아직 젊어서 그래 종국이 형이요? 걔도 아직 40대잖아 50 넘으면 달라 형 40에서 50으로 넘어가면서 뭐가 제일 달라? 면역이 떨어진다 아 그래서 병원을 가는구나 30대 때 면역이 좀 있어요 그건 맞아 탄력을 잃어버리고 이게 뭐든지 50대 때 그게 확 오네 앞자리가 바뀌면서 그게 확 확 나오지 아 4때랑 5때랑 더 달라요? 일단 노안이 오잖아 40대 후반에 그쵸 오죠 빠르면 40대 초반에 오더라고 그건 이제 몸이 늙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 나도 한 40대 중반쯤 온 것 같아 근데 그렇게 안 보여요 핸드폰 사이즈 보면 알 수 있어 안 보이면 이제 큰 핸드폰 쓰거든 그리고 이제 글씨 크게 보고 안경을 늘상 이렇게 이렇게 하셨다가 이렇게 쓰시고 왜 그러실까 그랬는데 가까이 있는 게 안 보이는데 멀리 있는 거 돋보기니까 노안이 오셔가지고 그런 거죠 셉셉이도 너무 놀라지 마요 38인데 39이 되는 거예요 슬슬 올 때가 됐죠? 아니야 아직 괜찮아 딱 좋을 때야 지금 제일 좋을 때인데 아 제일 좋을 때 나는 40대 전후반이 제일 좋은 나이라고 생각해 왜 그때가 형 제일 좋아? 좀 살 만큼 살았고 좀 어느 정도 여유도 있고 그렇다고 건강이 아직 나쁘기 전이거든 30대 후반이면 괜찮죠 40대 초반까지가 딱 제일 좋은 나인 것 같아 약간 조언해 주니까 뭔가 뒤를 이루고 그러니깐 약간 점집에 신년이 점으로 온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그치 잘 어울리지 형이 좀 그러네 제가 오늘 우리가 전체적인 걸 못 보다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? 제가 올해 잘 될까요? 라고 물어봐야 될 것 같아 약간 도사님이고 우리가 동자들이구나 약간 느낌도 있죠 여러분 신년 운세 형이 봐드립니다 봐드립니다 네 우리 보조개 도사가 형이 지금 얘기를 했지만 이게 앞자리 바뀌면 그때부터 특히 50으로 딱 넘어가면 정말 그런데 형 그것도 있잖아요 이거 가면 이것 갈수록 받아들이고 좋을 때가 있잖아요 가끔 그럴 때도 있죠 그런데 50이라는 숫자가 멋있지 않아요? 뭐가 멋있어요? 약간 막말 하지 마 아니 왜요 형님? 50이란 숫자가 그래도 좀 약간 묵직하지 않아요? 난 묵직하다고 보는데? 형 봐라 이거 묵직한 건 아니구나 그러니까 이제 이 나이에 와보면 와보면 또 싫구나 젊은 게 좋구나 그럼 50 묵직하고 60은 뭐야? 60은 이제 좀 뭔가 준비를 하는 거죠 뭘 준비를 하는 거예요? 아니 은퇴하고 갈 준비가 아니라 아니 은퇴하고 뭔가 이제 다른 경우도 좀 더 다른 여유 다른 인생을 또 한 번 뭐 그런 거 70은 뭐예요? 70은 다 내려놔야죠 가라고 혼자? 아니요 가는 건 아니고 가는 건 아니고 아 이런 거면 세찬이 때려요 형 가는 건 아니고 왜 사고 출력을 해요? 아니 이게 세형이 잘 있냐? 잘 있죠 네 세형이 형 세형이 형은 언제 봤어요 형님? 세형이 몇 번 봤지 아 그냥 사석이야? 사석도 보고 촬영도 같이 하고 아 근데 혼자도 형 그 뭐 형 요리해서 뭐 해먹고 그래요? 절대 안 하죠 그 배달? 배달 아 왜 요리해서 드시지 형? 귀찮구나 어우 나 요리하는 거 제일 싫어 아 아니 근데 형 방송에서는 요리만 하다 요리 엄청 형 빵까지 형 빵까지 구워서 베이커리 하시고 베이커리 하시고 화덕피자 하고 형 이거 뭐예요? 이게 아트가 다른데? 그니까 나영석이 이상한 거지 요리 안 하시는구나 원래 내가 그냥 배달도 안 시키고 나는 집에 들어오면서 사갖고 들어와서 먹고 있었는데 작년 추석땐가 코로나가 걸렸어요 네 그래서 그때 집에만 있을 때 이제 그걸 처음 딴 거야 배달앱을 최고죠 형님 이제 그걸 못 벗어나고 있지 그 이후로 요즘 맛집이나 이런 데가 다 되니까 그러니까 다 돼있어요 자주 시켜먹는 데 있어요? 내가 좋아하는 음식들이 약간 그런 건데 뭐 국밥 좋아하지 약간 그 보쌈 요런 삶은 고기지 삶은 고기 뭔지 알 것 같아 1인 보쌈이 계속 1인 보쌈 뭐 요런 거 좋아하고 중식도 약간 아메리칸 차이니즈가 있어 아 뭔지 알아 아 있어 있어 짜장면 짬뽕 아닌 뭐 다른 결래 미국 섞인 거 미국 외감이 있는 중국 외감 약간 좀 섞인 아 그런 거 아 그런 거 먹는구나 저는 감자탕 많이 시켜먹어요 아 감자탕 항상 솥자리 하나 시켜가지고 뼈 세 개 먹고 나머지 두 개는 다시 냅둬 놨다가 다음날 또 끓여먹죠 나는 또 감자탕을 좋아하는데 감자탕이 뼈가 같이 오니까 그거 발라먹는 게 내가 좀 귀찮아가지고 아 그거 귀찮다고요? 아니 아니 형 그게 귀찮은 게 나도 귀찮아요 발라먹는 게 아니 그게 뭐 뼈가 형 재밌잖아요 막 쏙쏙 빨아먹고 아 근데 막상 먹으면 귀찮아 그게 새우 이런 거 안 먹어 그래서 어 형 내가 새우를 안 먹어 형 쟤 이런 것도 안 먹고 쟤 안 먹어 아 근데 안 좋아하는 건 아니잖아 누가 발라줌 누가 발라줌 먹지 도련님들이야 도련님들 형 형님 도련님들이네 뭘 발라줘야 먹어 발라주니까 그냥 먹는 거지 쩌리 굳이 안 찾아 먹어 그럼 간장게장도 안 좋아하세요? 간장게장 좋아하는데 귀찮아서 안 먹지 발라주면 먹어 발라주면 먹어 야 미식가는 아닌 거야 미식가는 아니지 형은 미식가 아니에요 나도 미식가가 아닌 거야 어? 형 미식가 아니에요? 아니니까 이런 거 귀찮은 거 안 먹지 그렇지 미식가인 분들은 그런 수고로움을 맛을 위해서는 감수하시고 드시고 형은 만약에 식당에 마시는 형이 좋아하는 음식이 있어요 웨이팅이 있어 형 기다려요 안 기다려요? 나 안 기다려 형 기다려 너 기다려? 전 기다리죠 아 기다리는구나 나이 더 들면 이제 안 기다릴 거야 그렇죠 형님 귀찮아서 안 기다리는 거죠 귀찮아서 안 기다리죠 아 그리고 크게 맛 차이도 없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형 아니야 형 그거 아니야 맛있는 거 기다리는 이유가 있어 그거 아니야 또 맛있는 거 기다리는 이유가 있지 형 그냥 어디 방송 타고 수염 미식가 나와서 줄 쓰는 거지 응 가면 다 그 맛이 아니야 형 또 달라 근육이 있고요 많이 있고요 또 기다린 보람 있잖아요 알잖아 그 사진도 찍을 때 또 약간 뿌듯하고 그래 주위 사람들이 야 너 거기 어떻게 갔냐 이런 것도 얘기 나오고 수염 미식회가 다 버려낸 거야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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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 형 수염 미식회 지금 안 한 지가 얼마나 됐는데 수염 미식회를 얘기를 해 수염 미식회 나온다면 다 줄서 어떤 집에 가서 주문을 했는데 가끔 내가 주문한 게 아닌 다른 게 나올 때 있잖아요 저는 그냥 먹어요 아 됐어요 됐어요 제가 먹을게요 아 난 안 돼요 그냥 한 번 얘기해야지 죄송한데 이거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 그치 나는 정 아닌 거 제외하고는 그냥 그래 뭐 그러려니 하는구나 물냉면 시켰는데 비빔이 나왔다 어? 그럼 그냥 비빔 먹어요 어 진짜요? 아 형은 어때요 자 이서진의 선택은? 근데 난 물냉면은 내가 안 좋아해 아니요 아니요 그 사람 그거는 못 하겠어 진짜 질문이 비빔은 비빔 시켰는데 물나오면 난 그건 안 먹는데 진짜 야 너무 그게 다른 결로 너무 불쾌하다 다른 결로 형을 불쾌하게 안 해 나 너무 불쾌하다 나 지금 선택은 그랬는데 다른 결로 나왔구나 아 딴 건 모르겠는데 물냉면 내가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아니면 다른 메뉴인데 어쨌든 형이 좋아하는데 다른 게 나왔어요 그럼 얘기하는 스타일이 아니다 얘기는 하는데 굳이 뭐 바꿔주세요 이렇게 안 하지 굳이 안 해 그러니까 그냥 주세요 주세요 그냥 이러지 근데 같이 가면 꼭 그런 사람이 있어 야 그거 잘못 나왔으면 바꿔야지 바꿔야지 아냐아냐 그냥 먹을게 아냐아냐 너 가만히 있어 아 왜 이런 걸 얘기를 안 해 저기요 그렇게 맞아 그렇게 할 거야? 이렇게까지는 못 하죠 이렇게까지는 못 하고 그냥 어 저 선생님 이거 좀 잘못 나왔는데 이렇게 한마디 그래서 바꿀 거야? 먹긴 또 먹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좀 분위기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나랑 같이 밥 먹으러 왔는데 형이랑? 어 이거 잘못 나왔는데 저거 바꿔주시면 내가 야 그냥 처음먹어야 돼 나 같으면 그럴 거야 나 같으면 그럴 거야 그럼 나도 형은 먹겠습니다 아니 형 이걸 이렇게 마무리하면 어떡해 나 순간 나 순간 야이씨 그냥 처음먹어야 돼 20년 본 형인 줄 알았어 되게 오래 본 형이 야 이 새끼야 처음먹어서 어 형 알겠어요 이런 스타일 좋아해요 세형이도 근데 좀 까다롭지 음식에 세형이 형은 까다롭고 형이 늘 저한테 얘기하는 거 자기는 돈을 다른 데다는 아끼고 옷 사는 데 의미 없고 다 그런데 먹는 데에는 아 세형이는 그건 확실하더라고 자기는 돈을 안 아끼고 쓰는 스타일이야 내가 세형이랑 밥 몇 번 먹어봤는데 걔 그렇게 입맛 뛰어나지 않아 그래? 근데 세형이 형은 한 끼를 먹어도 자기는 꾹 참아서 먹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기서 뭐 김밥 하나 먹고 이동하시죠 그러면 그런 거 안 좋아해요 김밥 안 먹고 참았다가 끝나고 맛있는 거 한 끼를 먹으려고 하는 스타일 야 요즘 김밥 맛있는 데 많은데 왜 많죠 아 근데 세형이 형은 또 그 김밥보다는 좀 그냥 앉아서 각 잡고 먹는 걸 좋아해요 그래도 아무거나 처먹으라고 해 아니 왜 우리 형제한테 왜 이렇게 아 형 우리 형제한테 왜 이렇게 아무거나 처먹으라고 그래요 우리 형제한테 양 형제한테 왜 이렇게 아무거나 처먹으라고 그래요 우리도 맛있는 거 먹을게요 야 까다롭게 아 형 이따가 우리가 먹을 거긴 한데 우리가 오늘 저 새해니까 떡국을 좀 끓여 먹을 거예요 떡국 한 끼 드세요 형 그럼 이거는 끓이는 거는 어떻게 형님이 이제 또 끓여주는 거 뭐예요? 이따가 형이 끓여줘야지 내가 왜 끓여? 내가 이걸 왜 끓여? 밥하면 이서진 이서진에 하면 밥 아니에요? 예? 뭔 말 같지 않는 소리야 밥하면 이서진 이서진에 하면 밥 굳이 뭐 떡국까지 끓여 먹는 거 같아 여기서? 아니 새해니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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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형 새해 이렇게 챙겨 먹는 사람 아니고 떡국 뭐 먹고 생일이면 미역국 먹고 이런 거 안 좋아하시나요? 일질해요 형 뭘 좋아하세요? 형은 형 뭐 좋아하세요? 떡식 차리는 거 일질해요 아 겨아 근데 형 나는 진짜 별일 없이 산다라는 게 그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요즘 시대에 야 요즘 시대에 맞아 감사해야지 진짜 감사해야 할 일이야 맞아 나나 내 주변에 진짜 그러기를 진짜 바래 무탈함을 형 그런 거 없어요? 항상 무탈해 야 재석이 형 야 나 지금 상 걷어 찰뻔했다 이거 동생이었으면 이거는 며칠 딴 두 대지 이 자식이잖아 한사령인 거잖아요 어 한사령이지 선진이 형이 나보다 한사령이야 근데 이제 학번은 형이 두 개가 빠른 애니까 형이 형제가 있나? 나 막내야 에? 형 있고 누나도 있어 어? 진짜요? 아 그래요? 형 뭐 저기 누나나 형하고 뭐 이렇게 사랑해 뭐 이런 거 혹시 뭐 문자를 주고받거나 연락 안 한 지 오래됐어 무슨 문자야 똑같구나 다 똑같아 아 문자도 톡도 안 하고 안 해 형은 외국에서 산 지 오래됐고 네 내가 조카는 이뻐 해가지고 어 봤잖아요 조카 아 봤지 맞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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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걔 엄마도 봤잖아 누나랑은 좀 어 할 얘기 없어 그래? 안부 이런 것도 안 물어봐요 누나 생일이네 생일 축하해 사랑해 50 넘어서 살아있으면 알아서 다 잘 살았는 거야 울고 안 물어봐 50 넘어서 살아있으면 이래 아 그렇구나 그치 50 넘어서 살아있으면 뭐 잘 산 거야 다 알아서 잘 살아 그렇지 그럼 멋있다 형은 그렇게 놀면서도 공부도 잘했던 거 아니에요? 그치 선진이 형 공부 잘했지 아니 형 근데 공부 잘했잖아 그러니까 아니야 그거는 이제 대학을 가기 위해서 공부를 한 거지 대학 가면 우리는 끝이었어 옛날에 다 아 형이 그 NY 나오셨죠? 이야 멋있다 그 옷 입고 다녔겠니까 그 NY 옷 NY 티셔츠랑 옷 있잖아요 존스럽게 누가 그런 걸 입고 다니잖아 형 그거 과잔방가 입고 다니잖아 NY 딱 입고 아 그거 안 입어요? 그런 거는 원래 미국의 고등학생 애들이잖아 그 고등학생 스포츠 부 애들이 원래 이렇게 입고 다니는 거잖아 아 그래요? 팀복으로 이렇게 아 난 뭐 TV로만 봤으니 뭐 그거를 아 나는 뉴욕을 가도 너무 짧게 가고 막 촬영하느라고 뉴욕이 뭐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돌아다니다 와가지고 한 번만 가봤어 뉴욕을 제대로 구경을 해본 적이 없어요 가 어? 근데 재석이 형 갈 수가 없어 기분 나빠 어? 왜 혼자 웃었어 어? 한심하듯이 그냥 가 여기서 가 아니 형 일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못 가는 거 아니에요? 나 혼자 훌륭 못 떠나 좀 떠나 하하하하 최소 몇 방 며칠 가야 돼요? 한 열흘 이상 가야지 가는 비행시간이 벌써 14시간인데 그러니까 아 좀 가 아 좀 가 아니 똑같다고 얘기를 하냐? 유튜브도 업로드 해야 되고 하야 할 게 많아 왜 이렇게 많이 해 뭐를 아니 뭘 하하하하 아니 진짜 도련님 어떻게 해야 되지? 그만해 안 그러면 나는 일기고 그리고 형 촬영도 촬영인데 이게 있잖아 나는 또 이제 결혼을 했고 응 싱글이면 사실 조금 이게 홀가번하게 좀 갈 수 같이 가면 되잖아 가족들하고 아 가족들도 여행도 좀 하고 애들 학교 다녀야 되잖아 아 이제 방학이잖아 아 야 창과 방패다 애는 무슨 죄 창과 방패인데 지금 둘이서 아주 피 터진다 창과 방패야 형 재수 형 치지마요 형 치지마요 형 치지마요 조금만 생각하고 애들도 그런 거 가면 좋은데 애들이 또 시야를 넓혀야 돼 어릴 때부터 가서 시야를 넓혀야 돼 언제까지 쪽방에 갇혀있을 거야 이렇게 쪽방이야 어? 이거 봐 이거 지금 아 이거 쪽방이야 여기 여기 형 올해는 뭐 형 계획 같은 게 좀 있어요? 뭔데? 개인 채널을 만든다던가 어우 너무 싫어 개인 채널 봤어 벽에 기대고 늘 앉아있어 벽에 기대서 토크하는 것도 괜찮은데 서진이 도령 해가지고 어 그러니까 너무 웃긴다 내가 아까도 했지만 서진이 형이 예전에 이렇게 예능을 했으면 형 진짜 욕 많이 먹었을 거야 근데 지금은 저 사람의 그냥 스타일이구나 이런 걸 하려면 10년 이상 돼야 돼 그럼 이제 다 됐는데 난 지금 하는 게 좋지 좋지 않아요? 형 스타일이 이제 먹혀들었잖아요 어 그럼 요거를 이제 좀 치고 나가야 되는 거야 근데 형 또 성격이 저녁에 아니 형 회사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일하셔야죠 형 형 놀 거예요 형도 회사 들어왔으면 일을 해야 돼 내가 런닝맨 나갔을 때는 없었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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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님 한 7년 전 해변에서 형이 뭐 해달라고 하니까 서진이 안 해 안 해 형이 그냥 한 번만 해줘 이거 했던 게 기억이 나 아니 형 그냥 한 번만 해줘 됐다니까 안 한다니까 근데 다 하고 갔어 다 했어 다 했어 근데 다 했어 결국은 다 했어 중요한 건 형이 다 하고 갔어 해 하긴 해 그리고 형이 그때 내가 얘기했던 차 안에서 얘기했던 거 나중에 USB로 형이 다운받아 갖고 노래 음악 아 형이 따뜻하니까 따뜻하지 그걸 어떻게 기억하고 형이 그래요 형이 이런다니까 아 진짜? 형 나 20분 있다가 가야 된대요 어딜 가 아 그럼 떡국 누가 끓여? 형이 끓여야지 여기 둘 있으면 형이 끓여야 돼요 지금 서운한 게 형 너 어디 가니? 무슨 일 있니? 그게 아니라 떡국은 누가 끓여는 형 너무 차가운 거 아니에요? 한 한 시간 정도 대화를 했는데 떡국은 부터 나왔어요 야 떡국 끓이고 해야지 아 옆 돌 앉아서 어? 알았어요 형 쌤쌤아 일단 시동 걸어볼게요 그럼 좀 끓여라 아 쌤쌤아 고맙다 아니 아닙니다 형 너 이럴려고 부른 거라 했는데 아니 형 서진이 형은 나의 그냥 다음에 이름 저장을 떡국으로 해줘 형 양 떡국으로 가끔 20분이면 나는 못 먹을 아 형님 2인분만 할게요 아이 3인분 하고 가 그래도 한술 두고 가 나도 배부르니까 1인분만 해 아이 근데 이 형 또 다 먹는다 맛있으면 드실 거잖아 1인분만 1인분만 해 그럼 나만 먹어 형 형 나 먹는 거 보는 거야 이게 뭐야 조금씩 먹어 그래 쌤쌤아 형이 좀 도와줄까? 아니요 떡국은 제일 간단해요 할 게 없어요 물 끓인 다음에 넣는 거 아니야 저거? 미리 넣는 거야 상관없어 그럴 거면 형이 아시죠 이거는 이제 주방장이 딱 셰프가 정해지면 내둬야 돼 그래 형 저건 나도 제 스타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백질 좀 먹어야 되니까 달걀은 좀 잘 그럼요 달걀 2개 정도 괜찮죠? 아니 3개 해야지 고기 가른 거 이런 거 없어? 고기 간 거요? 아니요 그 위에다 고명이 있어요 형님 형 근데 막상 또 이거 저기 떡국 끓이면 되게 맛있게 또 먹을걸? 요리 잘해? 못하진 않아요 형님 네 왜요? 이따 저녁 먹어야 되는데요 아 입맛 버리기 싫어서 아니 아까 그냥 먹는다며요 그냥 두덜두덜 안 되고 그냥 먹는다며 아니 입맛 버릴까봐 그러는 거예요 지금? 아니 해 해 50 넘으면 잘 먹어야 돼 얜 젊잖아 50 넘으면 잘 먹어야 돼 자기는 한 끼 제대로 먹어야 돼서 입맛 버리기 싫다로 너 요리 잘하냐고 젊으니까 아 그렇지 않아도 형 한번 밥 먹어야 되는데 형하고 저 희열이 형이랑 그때 형 밥 형이 좀 사요 근데 내가 막 밥 사려고 그래도 대표가 막 자기가 산다고 못 사게 하더라 아 진짜? 너무 좋아 그럴 때는 요즘 말을 좀 써줘 형 센스있게 개꿀 이렇게 하면 돼요 개꿀 개꿀 형은 형 동생들 많이 만나요? 형들을 많이 만나요? 형들 많이 만나죠 형들 많이 안 만나죠 그래요? 그럼 동생들 만나요? 동생들? 동생들이 더 많은 것 같아 형은 나 광규형밖에 안 광규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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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 좋아해 나도 광규형이랑 얼마 전에 만났고 그 형은 형이네도 근데 거의 내가 동생처럼 대하니까 약간 석진이 형 느낌이구나 약간 석진이 형 느낌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보니 형들 알았다 한 명씩 다 이게 달고 다니는구나 주먹에 야! 표현이 거칠다 포켓에 그냥 두고 다니는구나 형님 나오십시오 나중에 한번 형 광규형 나랑 석삼 그 콜라보 재밌다 그렇게 한번 형 그걸 한번 약속해줘 나만의 포켓남 나만의 포켓남 특집을 해가지고 포켓형 형들이 어떻게 형들인데 근데 광규형보다 석진이 형이 더 형인가? 맞아 몇 년생이시지? 66년생 66 한 살 더 많으세요 그러니까 광개 재밌다 나만의 포켓형으로 지금 오라 그래도 올걸 형 석진이 형도 올걸요? 툰방에 있어서 광규형은 또 생각도 못했네 아 그러보니까 그래 나도 광규형 좋아하거든 실제로 만나는 형은 거의 없다고 봐야지 그냥 그 형은 지금 뭐든 하고 싶어해 같이 광규형님 형? 재밌을 거 같아 그러니까 아니면은 형이 하나 채널을 만들어서 광규형이랑 둘이 출연하는 거 나 안 만난다고 했잖아 하나 하세요 형 내가 구독 누를게요 많은 사람들이 구독 좋아해 주고 싶어해요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이따 끝나고 형 개꿀 하나만 해줘 핑계고 개꿀 이렇게 한 번만 해줘 개꿀 아니 개꿀이래 개꿀 아니 셉셉아 야 근데 너 저기 조금 있으면 가야 되는데 너 떡국 끓이기 해서 미안하다 아니에요 또 동생이 해야죠 그쵸? 근데 얘가 이런 거 참 잘해 옛날에 둘이 같이 살잖아 세형이랑 같이 살았다 지금은 따로 살아 근데 프로그램 나온 적 있잖아 맞아요 요리를 네가 다 했지 세형이 형이 해 주고 세형이가 하고 네가 설거지를 했나? 설거지하고 세형이 형 시키고 그러니까 너한테 안 좋은 거 계속 힘든 거 시키고 그랬지 왜 우리 사이 갈라놓으려고 그래요 우리 사이 좋아요 몇 살 차이야? 한 살 차이에요 형 한 살 차이어가지고 형이랑 어렸을 땐 좀 많이 싸웠는데 하도 많이 싸우니까 엄마가 글러브를 사준 거예요 너무 싸우니까 실제 싸우라고? 진짜 그래서 글러브로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형이랑 와 근데 싸우는데 제가 형한테 졌어요 형이 뒷짐 지고 너 다신 까불지마 그래서 그 이후로 안 싸워요 형이랑 형이 센거리지 않았죠 그때 세형이가 또 깡이 깡다오가 걔가 아휴 걔가 또 퍽통내기가 아니에요 걔가 야 이러니까 무슨 우리 한약방에서 아 약다리는 거 같네 여기 하르사 원장님이고 네가 초수가 자 약 하나 다려라 아 오늘 이것도 다 한약 같네 이거 멸치 육수야? 네 향이 쫙 올라왔네요 멸치 향이 나는 그냥 고기 육수가 좋은데 형 육수는 기본 베이스로 저걸 좀 내줘야 돼 아니 그냥 육수 팔잖아 고기 육수 아니 고기 육수 파는데 이제 떡고기니까 저걸 하는 거지 근데 사실 이제 사골 육수 파는 걸로 사골 육수가 더 맛있어 그걸로 하면 되는데 그럼 시원하게 먹으려면 너 손 닦았니? 닦았어요 닦았어요 아니 닦았어요 발 안 만졌잖아 닦았어 발 안 만졌어 괜찮아 어차피 몇 개 안 먹을 거니까 아 좀 드세요 형님 어차피 몇 개 안 먹을 거예요 형 청양고추 넣어요 말아요 살짝 좀 청양고추 넣어야지 살짝만 넣으면 이거 또 많이 해본 솜씨네 이게 너무 크게 쓸면 또 안 좋아하더라고 그만 넣어 그만 까탓스러워 까탓스러워 보고 있었어 보고 있었어 야 선진이 형이 보고 있었어 야 저거 맛있겠는데 사골 육수가 더 맛있어 사골 육수가 더 맛있어 요즘 누가 그냥 배달 시킬까요? 끓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잖아 온야 잘한다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형이랑 그냥 두런두런 얘기하는 거지 듣지 말고 떡국이나 끓고 그래 아직도 이게 간이 가끔 형이 약간 놀부 같기도 하고 떡국 먹으면 녹화 끝나는 거야? 아니야 아니야 우리 또 한 두 시간을 하지 지금 한 뭐 40분 남았네 이제 야 너 그만 뽑아먹어 아니 뭘 뽑아 아니 뭘 뽑아서 먹었다고 야 맛이 좀 올라왔니 어떠니 슬슬 올라오고 있어요 안 되면 저기 저거 넣어야 돼 어느 거요? 다시 다 좀 넣어야지 근데 넣으면 또 깊은 맛이 나긴 하는데 형 그러면 집에 가면 그냥 이따가 한 한시 좀 자는 거예요? 아무것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해 TV라도 볼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사실 드라마를 잘 안 보고 다큐를 많이 보고 다큐를 왜냐면 어쨌든 드라마는 리얼은 아니잖아 이게 다큐는 보면 이건 진짜 리얼이니까 나는 그게 더 와닿아 나한테 음 아 또 드라마를 하고 또 형이 뭐 영화를 하고 연기를 하는 직업을 가지니까 또 그런 걸 수도 있겠네 그렇지 오 근데 이게 또 약간 향이 떡국 향 왜 이래 아 알람 맞춰놨어요 알람 해놨구나 아 이제 가야 되는 시간 네 20분에 또 이렇게 철저하게 또 아 정확하네 이제 떡국 드리고 30분에 퇴장 네 깔끔하게 지금 이제 무틴이 네 아 얼마 전에 형 지원이가 나와가지고 유키즈에서 어 어 형 얘기했었어 그 부분만 봤어 아 지원이 그 얘기한 거 아 아 왜 이렇게 형 지원이한테 그때 그런 거야 지민이도 비슷한 얘기 하지 않았어? 그러니까 나는 촬영하면은 심심하니까 어 아 난 지원이 슬립백 하는 거 보고 너무 웃었네 아 진짜 냅다 주랭랑 치는데 아이고 야 이거 셉셉아 시간이 더 있어야 되는데 떡을 간장에 대해 캐내야 되는데 떡은 그냥 슴슴할 거예요 와 이거 뭐 여기 또 육전을 올렸네 아 이거 형 셉셉아 맛있겠다 아 괜찮다 아 이거 맛있다는데 아 감사합니다 형님 응 거봐 형 맛있지? 셉셉 자유가 잘해 서진이 형 또 인정해줬다 또 사장님께서 야 근데 너 여기서 이제 저 유공이 뭐 진서 형 야 너 진짜 형 인명 화려하다 진짜 인명 화려해 공유 형이랑 저희 둘이 의형제거든요 누구랑? 공유 공유 공유랑 의형제야 형 형 형도 우리 의형제 오늘 시간 남기면 그냥 맺고 가죠? 아니 너무 좋죠 내가? 응 내가 시간 됐잖아 이제 가야지 가야지 형 너무 너무 차갑네 고맙네 아니 시간 보고 있었어요 나 가기만 아 차다 차 아 오래 차네 시작이 빨리 딱 여기로 왔어요 지금 출발해야 돼 빨리 가 형님 가겠습니다 고맙다 아닙니다 형님 형 나중에 형 한번 또 꼭 뵀으면 좋겠습니다 야 좀 치우고 가던가 가 가 밤에 한 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첫날이니까 저도 이제 이런거지 가 가 가 가 아 이거 육전에다 먹으니까 진짜 맛있네 야 은채아 남은거 먹어 어 근데 조금만 먹는다더니 코를 바꾸도 있네요 맛있네 요리 좀 하는구나 응 세찬이가 형 요리 좀 해 근데 요즘 젊은 애들은 다 요리 잘하는 것 같아 응 요즘은 레시피 같은 것도 유튜브만 쳐보면 하는 방법까지 해서 너무 잘 나와 있으니까 레시피대로만 해도 음식이 잘 되더라고 전혀 약속 없어? 전혀 약속 없어? 저요? 네 없어요 왜요? 아니 너무 많이 먹어서 아니 형 너무 많이 먹어서 꼴보기 싫었다는 거예요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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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있으니까 먹어야지 적당히 먹어 이게 삼시세끼 때 먹던 상 아니야? 이 테이블 그런 거잖아 상하니까 이야 어떻게 또 삼시세끼 같이 찍던 은진이 여기 와있고 형도 일로 왔네 너 삼시세끼를 했었니? 안 했지? 얘는 나랑 뜻밖의 여정을 했지 뜻밖의 여정을 갔는데 쟤랑 나랑 영석이랑 현지 코디랑 넷이 타코를 먹으러 왔어 타코를 타코에 고스트 페퍼라는 고추가 들어가는 게 있어 거기 이제 맵다고 막 쓰고 놨는데 영석이가 자기가 그걸 한번 먹어보겠다는 거야 먹고 나서 한 10초 뒤부터 울기 시작하거든 와 너무 맵다는 거야 진짜로 그래서 나는 안 먹는다 형 한 번만 먹어버리니까 나는 안 먹는다 했는데 은진이가 이제 먹었어 먹었어 제가 한번 먹어볼게 했는데 얘도 이제 눈물이 차오르잖아 그래서 얘가 휴지로 이렇게 얼굴 한 번 닦았는데 눈모양이 휴지예요 그래서 고스트구나 우리가 그림 그릴 때 이렇게 그리는 거잖아 진짜 눈모양이 휴지에 이렇게 찍혀놨어 눈물자국이 그 정도로 매워? 처음 먹어보는데 그래서 이제 그걸 사가지고 포장을 해가지고 집에 가서 이제 우정이 효정이 얘네는 다 줬어 매겼지 다 울고 난리났지 와 내가 뜻밖의 여정에서 제일 재밌었던 아니 그런 거 뜻밖의 여정 기억나는 거 그거밖에 없어 그들의 고통 어? 그들의 눈물 애들이 다 눈물 아 그리고 이제 아카다임 시장실 가서 크리스랑이 그 윌 스미스한테 싸대개 맞는 거 그거 기억나고 그거 가서 봤어? 응 현지에서 봤어 나는 현장에서 바로 봤지 아 그러니까 얘네 우는 거 걔 싸대개 맞는 거 하하하하하하 지금까지 우리 봐왔던 수많은 우리 토크꾼들이 계시지만 형은 좀 달라 결이 아 우는 거랑 싸대개 맞는 거 두 개같이 형님 귤 좀 드세요 야 근데 너희들도 대단하다 형 잡아두려고 거의 형 감금 아니야? 어? 형 지금 엉덩이 들썩들썩 하거든 어? 지금 엉덩이 들썩들썩 해요 지금 도사님 지금 째려보는 거 봐라 어딘가 누구 애기인가 화풀이 할 데가 없으니까 방 한가운데를 가만히 째려보는 아 형 하나 좀 까줘야지 그래 또 형이 꼭 안 먹어도 돼 그래도 형 또 맛있으면 먹을 걸 이거 또 형 내가 딱 보니까 귤이 또 맛있는 거네 이게 귤이다 그 귤이 똑같이 아휴 근데 오늘 진짜 우리 보시는 많은 개헌님들이 아마 서지나리에 빠질 거예요 이 말투가 중독성이 있어요 에? 형님 한번 드셔보세요 음! 맛있다 형 맛있지? 뭐 미치게 단 건 아니잖아 응? 한번 해야지 맛있냐 나도 맛있다 발로 찬다 사는 거 아 근데 진짜 이거 형 생각보다 맛있었지 솔직하게 귤은? 떡국은 맛있었는데 어 귤은 뭐 이게 뭐 특별히 맛있지 않은데 이거 이 정도면 되게 맛있지 않아? 이 정도면 되게 맛있는 귤이야? 이 정도 맛없는 귤이 어디 있어 나 지금 구하러 가고 싶다 응? 보통의 귤이 이렇게 달 이거 그렇게 미친 듯이 단 거 아니잖아 야 너네 한번 먹어보고 얘기해 봐 이게 그렇게 맛있는 거 아니 그러니까 봐봐 그냥 그냥 보통 귤이야 아니야 미친 듯이 단 거 아니잖아 맛있잖아 미친 듯이 맛있는 거 아니잖아 어? 어? 달아 이 정도면 되게 다른 거야 오 진짜 달고 맛있다 이 정도는 아니잖아 안 그래? 아 근데 이게 이렇게 여럿하고 싸울 일이야? 어? 아 얘네들 좀 솔직해지라는 얘기지 나는 형 자꾸 유재석만 감싸지 말라 이것만 형 이건 더 달아 이건 더 달아 봐봐 와 근데 귤 잘 시켰다 어때? 아까 거보다는 얘기가 낫다 아까 거보다는 얘기가 나 근데 형 이거 뭐 굳이 이걸 뭘 자꾸 뜯어 이걸 몇 개를 버릇이야 아 근데 서진이 형이랑 있으면 넌 열이 받는데 재밌어 아마 지원위도 그렇고 다 그랬을 거 같아 약간 하면서 아 진짜 저 오빠 때문에 짜증나는데? 약간 또 웃기잖아 너무 근데 이게 그런 거 같아 내가 지원이건 지민이건 막 놀렸을 때는 걔네들이 좀 어리니까 좀 과하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 그 당시에는? 나는 나이가 좀 있고 어쨌든 걔네랑 나이 차이가 좀 있으니까 그럼 형 지금 사과 좀 해줘요 지금 지민이 나 엄청 괴롭혀 나 그거지 아 그래? 사과 안 했는데 아 그래? 아 그럼 됐다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지민이가 엄청 괴롭힌다는 거지? 내가 얼마 전에 뭐 그런 얘기 한 적 있어 한지민씨 정유민씨 누가 더 괴롭히냐 그래서 내가 아무래도 근데 지민이가 괴롭히긴 하는데 유미는 어쨌든 방송 촬영을 같이 많이 하니까 그렇죠 어쨌든 웃을 일은 유미랑 더 많지 않나 이렇게 얘기했더니 지민이가 문자 왔어 뭐라고? 참나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내가 너 지금 이것도 날 괴롭히는 거야? 나 이렇게 막 보냈어 그거 봐 다 당해 우리가 뿌린대로 다 거둔다고 형! 승원형이랑 형은 어떻게 되지? 같이 같은데 친구지? 말 놓고 뭐 이런 친구는 아닌데 어쨌든 다 나이 들어서 만났으니까 일단 승원씨 좋아하지 아 그지? 승원씨도 좋아하고 유혜진씨도 좋아하고 다 좋아해 나는 서로 평소에 연락을 하거나 그러진 않구나 예전에 가끔 난 대략 유혜진씨랑 가끔 연락하지 혜진이 형이랑 거기는 이제 어쨌든 나랑 영화를 같이 찍어서 한 달 우리가 같이 합숙을 해가지고 그랬구나 그랬구나 한 자리에서 찍으니까 그게 그러니까 저녁도 매일 같이 먹고 매일 저녁도 같이 먹고 그래서 그때 같이 한 사람들이 되게 친해졌지 승원씨랑 만나면 서로 막 얘기는 많이 해 막 서로 아 그래요? 삼시세끼라는 프로가 아 맞네 어쨌든 내가 먼저 시작했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했거든 삼시세끼라는 프로는 내가 만들었지만 어쨌든 그 프로는 차승원씨 차승원의 프로가 됐다고 생각하거든 형이 어찌됐든 문을 열었지만 그렇지 근데 원래는 막 요리 못하는 애들 모아다가 한 프로였는데 맞어 맞어 요리 잘하는 차승원이 와가지고 그 프로를 자기 걸로 만든 거지 그러니까 나는 삼시세끼는 그래서 난 차승원 거라고 생각해 어 오피셜하게 우리 또 뭐 얘기를 했습니다 시부야에서 안 하고 여기서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 나는 나는 시골 가서 하고 이런 거 너무 싫어해 나는 그래 어 난 그래서 그냥 차승원씨 거 해도 돼 나는 지금 다른 거보다 형이 얘기했지만 광규 형이랑 속삼이 형 아니 나 갑자기 너무 서진이 형이랑 광규 형 속삼이 형이랑 광규 형한테 전화 한 번 해봐 광규 형 좋아할 건 광규 형 나 명절에 가끔 전화하지 어 막 자기 유재성한테 전화도 엄청 자랑하고 그래 어 어? 광규 형을 내가 또 좋아하니까 아 듣기 싫어 광규 형 아 광규 형 아 뭐 해 형 아 집에 누워있지 하하하하 형 식사는 하셨어요 안 했어 밥 좀 사줘라 하하하하 하하하하 형 근데 누워서 뭐했어 아니 아이 점심 먹고 졸려 가지고 아 그치 식사 뭐 드셨는데 형? 아 오늘 고등어 저리 먹었는데 M&H가 좀 많이 들어갔는지 졸리네 형! 다른게 아니라 오늘 그 이 저 삥개고에 우리 저 서진이 형 도련님 나오셨어 이서진? 어어 그 새끼가 왜 나왔어? 나 아니면 유재석이 너한테 전화를 왜 하겠네 하하하하 새끼 정확하네 새끼 정확하네 새끼 정확하데 형 아니 그래서 얘기하다가 우리 서진이 형한테 누구랑 제일 친했냐고 그랬더니 이제 형 얘기를 한 거지 그렇지 제일 친하지 그치 그래서 지금 서진이 형도 괜찮을 것 같다고 그래서 나중에 서진이 형이랑 꽝끼 형 그 다음에 나랑 석삼이 형 어 이렇게 해서 우리 그 제목은 포켓 형들로 아유 나야 고맙지 내가 또 끌고 들어가는 거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저진이 형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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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해 첫 방송으로 지금 녹화는 12월에 하지만 이게 새해 첫날 나가거든 아 그래 응응응응 아 그러면 어떻게 노래라도 한 곡 해? 하하하하 하하하하 전화 끊어 이제 하하하하 이 형이랑 이렇게 3분 이상 통하는 거 아니야 왜 아니야? 하하하하 하하 하하튼 조만간 연락 드릴게요 형님 하하하하 하하하하 뭐 하실 거예요 이제 형 하하하하 저기 반신용하러 가려고 하하하하 좀 일어나서 운동이라도 좀 해 하하하하 형 운동해야 돼 어 필라테스 이제 수업 가야 돼 필라테스 이제 수업 가야 돼 필라테스 수업 잡혀 있구나 필라테스 수업 잡혀 있구나 야 형 그래도 형 오 PT 받는구나 형 하하하 연예인이야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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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다녀오세요 그래 알았어 네 형 전화 드릴게요 아 깡기 형 너무 웃겨 아 이제 형 9분 있으면 끝났네 아 촬영 끝나? 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 이 시간 정해져 있는 거구나 하하하하 아니 정해진 건 아닌데 뭐 두 시간 정도 하면 충분하지 그래 형 괜찮지? 그래도 다음에는 테이블하고 의자 좀 갖다 놓고 해 하하하하 어? 알겠어 다음에 저기 깡기 형하고 오게 되면 꼭 그렇게 할게요 형 우리 저기 새해니까 그래도 저 우리 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 우리 이제 개원 여러분이라고 불러 하하하하 뭐 또 새해 인사 이런 걸 하는 거 아니지? 새해 인사를 좀 해야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식상하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럼 개꿀로 끝내요 형 2024년 개꿀 새해도 개꿀 이렇게? 어 2024년 새해도 개꿀 아 알았어 그거 짧게 하는 게 아니라 자 2024년 개꿀 됐지? 됐지? 어? 된 거야? 아 아우 정말 자 2024년 개꿀 형 NFL 형 그거 구경 잘 하시고 이건 저 선물이에요 아 땡큐 응 뭐야? 형 한번 펼쳐봐요 뭔지 알아? 몰라 근데 뭘 본인이 산 것처럼 얘기를 해 하하하하 나 진짜 어? 아 여기서 여기서 해준 거야 제작진이 텀블러인가? 아 와인잔이구나 위스키잔 아 위스키잔 괜찮아요? 뭐 위스키는 잘 안 마시는데 요즘은 고맙다 형 우리 제작진이 잘 지러진다 왜 잘 지러요 왜 너무 귀여워 고통이 너무 귀여워 고맙다 고마워 진짜 서진이 형 이 정도 얘기했으면 되게 고마운 거예요 새해 값진 년입니다 정말 말 그대로 올 한 해가 저희들을 포함해서 다들 진짜 말 그대로 값진 한 해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발견 올해가 형 용띠에 해요 자 핑계고 예 올 한 해 도 많이 많이 또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개헌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형 고마워 개뿔이라 그런 거 아니지 개꿀 개꿀 꿀 아 서진이 형 때문에 너무 많이 웃었네 아 내가 고소석 쓰레빵 그대로 나와도 되네 하하하하 남아 드렸어 꿇이 있어 이게 아 너무 웃겨 아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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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